이설로몬 코로나19 확진, 국가단 이설로몬 자택치료, 이설로몬을 위한 치유기도를 시작합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목회자 아들 이설로몬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습니다. TV조선 내일은 국민과수 출신이자 그룹 국가단 멤버로 활동중인 이설로몬이 신종 코로나19에 확진되었습니다. 국가단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NCH 엔터테인먼트는 6일 국가단 멤버 이설로몬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NCH 측은 이설로몬은 지난 4일 미열과 약한 목감기 증상 등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돼 두 차례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고 5일 PCR 검사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설로몬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상태인데요. NCH 측은 현재 이설로몬은 약한 목감기 증상만 있을 뿐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상태라며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스케줄상 동선이 겹친 멤버 박찬근, 김동일을 비롯해 스태프들은 두 차례 자가진단키트 검사에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설로몬 소속사 공식 입장 전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NCH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국가단 이설로몬이 6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소식을 전합니다. 이설로몬은 지난 4일 미열과 약한 목감기 증상 등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어 두 차례 자가진단키트 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았고 5일 PCR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설로몬은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현재 약한 목감기 증상만 있을 뿐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상태로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설로몬과 스케줄로 인해 동선이 겹친 멤버 박찬근, 김동일을 비롯한 스태프들은 두 차례의 자가진단키트 검사에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사는 이설로몬의 치료와 빠른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며 방역당국의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소속 아티스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찬 튜브도 이설로몬님의 빠른 치유를 기도하며 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활발한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